아, 저거 아까운데? 이 위가 제일 익었는데 그렇죠? 밟고 올라가볼까? 단단한 거? 글로 올라간다고? 안 떨어지죠? 내려와, 내려와 조심해, 조심해 괜찮아? 내 등은 왜 아프지? 개미한테 물렸어 개미야? 개미가 많아요? 왜? 이거? 이거? 우와 장난 아니다 이거 야, 이거 개미 집이었어 그래서 여기만 약간 썩어 있었구나 보세요, 여기 그냥 개미가 어디? 우와 어마어마하네 개미 천지야 우와, 여기 봐, 여기 봐 개미 수천마리네, 수천마리네 개미들이요, 여기 손만 딱 갖다 대서 금방 타고 올라오거든요 얘네들이 깨무는 개미 아니야 오, 여기! 뭐야, 가리 가만 있어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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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가리 진짜 많아 얘네가 잘 안 털려서 개미가 정글에서는 빨리 벗어나자 네, 이거 서로 등에 있는데도 한번씩 봐주세요 되게 안 보여요 갑작스러운 개미 대출현으로 톤비백산한 육지팀 가자 일찍불가 정글에서 과연 이들의 앞날은? virtues March verses 티비 수요 지ennis 지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